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신랑을 스니님 사업체 사장자리에 안치라는 예비시모에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멋진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보름 앞두고 예비시 어머니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에 예랑을 사장으로 안치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예랑도 못 믿겠고 의심은 점점 깊어만 가더라고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잘 결정한 것이라 믿고 싶어요. 확실히 정을 떼기 위해서 예랑과 예랑 어머니께 모진소리도 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저보다 5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원 수가 6명 정도 되는 회사 격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쇼핑몰을 한다며 같이 해보자고 하길래 얼떨결에 하게 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잘 되었어요. 친구와 제가 각자 가져가는 순이익만 1500 가까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에 월수입치고는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랑은 쇼핑몰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결혼할 사이가 되었었네요.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결혼 준비 전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신혼집, 혼수, 예물, 예단 등 별 문제 없이 반반으로 잘 협의하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반반 결혼에 가깝지만 제가 조금 더 비용을 드리긴 했네요. 남친과 교제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남친이 말하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기념일에도 함께 시간을 갖곤 하며 지냈습니다. 예비시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세 번째 뵈었을 때 예비시 어머니는 저희 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형제들은 뭐하고 사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결혼할 나이도 되고 해서 물어보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돈 들여서 하는 집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직하셨고 지금은 병원 경비일 나가세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청소일도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십니다. 제가 친구와 쇼핑몰을 시작하고 잘 되어서 지방의 작은 아파트 전세 해드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수도권의 집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서 지방의 전세집을 해드린 것이죠. 저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사치를 하거나 절대 낭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 잘 모아서 좋은 아파트를 사서 저희 부모님 살게 해드리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런 목표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친은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자고 저에게 엄청 조르더라고요. 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 살 집을 마련해드리고 나서 난 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모아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남친은 결혼하더라도 너가 하는 쇼핑몰을 계속 할 것이고 결혼 후에 네가 버는 돈으로 모아서 부모님 집 사드리는 것에 대해 전혀 터치 안 하겠다 했습니다. 남친 집도 중산층보다는 좀 아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결혼하자 하더라고요. 저도 늦게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돈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고생만 하고 사신 부모님이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미루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도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 집은 재산이 어느 정도냐 부모님 직업은 뭐냐 건강은 어떠시냐 나중에 우리 땡땡이가 처가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으니 건강 잘 챙기시라 해라 나도 며느리 걱정 안 시킬 거다 동생과 오빠는 직업이 뭐냐 애인은 있냐 너는 돈 잘 버니 네가 집 사고 혼수 다 해도 되겠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땡땡이 하는 일 그만두라 하고 사장으로 앉혀라 사업적 능력이 남달라서 잘할 거다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등등 이 밖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친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저보고 격리나 하라고 하시는 말씀 말이에요. 진심이라 해도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 적은 얘기들은 어머니가 한 번에 다 하신 것은 아니고 갈 때마다 몇 가지씩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선물을 사들고 남친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전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냐 하시더군요. 어떤 거요? 하고 물으니 땡땡이 사장으로 앉히는 거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 아니었냐고 했습니다. 남친도 농담일 거라 했고 어머니가 원래 농담을 잘 하신다고 들었다 했거든요. 이러고 넘어가려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농담? 너는 어른말이 그렇게 웃음냐? 하시는 거예요. 남친 하는 일이 기복이 좀 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땡땡이 사업 잘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나중에 결혼해서 돈 못 갖다 주면 무시하고 그런 거보다 그냥 네가 하는 거 같이 하면서 남들 보기에도 좋게 남편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어차피 가족인데 그리고 쇼핑몰도 네가 더 투자 많이 했다면서 그 친구 돈 돌려주고 그냥 나가라고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친에게 말 좀 해보라고 눈짓을 했어요. 남친이 어머니께 아 엄마 안 그래도 땡땡이가 착해서 나한테도 권유를 하더라고 땡땡이랑 잘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 이러더군요. 헉 했습니다. 어머니께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자고 좋게 말하고 나와서 남친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빠까지 도대체 왜 그러냐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였냐 했더니 자기도 생각해봤는데 자기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이고 가족인데 그냥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는다기보다는 친구와 셋이 동업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오빠 생각도 변한 거 아니냐 물었더니 솔직히 너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전세 얻어드린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가관이었던 게 자기 엄마 말대로 제 친구가 쇼핑몰 시작할 때 저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얘기해서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빠 정말 정신나간 것 같다고 말하고 남친 차에서 내려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화가 왔길래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남친은 계속 찾아와서 울고불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남친 어머니도 전화로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했던 말은 다 농담이었다 잊어버려라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제가 참 마음이 약했나봐요. 아니면 남친을 너무 사랑했었는지 결국 한참 뜸을 들이다가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한 번 의심하는 마음이 드니 남친을 못 믿겠더라고요. 남친과 결혼하고 싶기는 한데 제 돈을 보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남친과 터놓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 집해드리는 것에 대해 터치 안 하겠다 했으면서 왜 말을 바꿨냐 사장 자리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물었더니 남친은 자기 사업이 요즘 잘 안 되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돈을 잘 번다는 걸 알고 잠시 속물이 되었었나 보다 하더라고요. 이런 자기 생각을 어머니께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자기 엄마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놀랐다는 사람이 나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뭐냐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며 자기는 저를 사랑하고 자기가 속물 같은 소리를 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의심은 깊어만 가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판단이 서질 않아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어요. 넉넉한 부모가 아니라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며 자책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지만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서 부모님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전셋집을 얻어 부모님 살게 해드리고 이제 막 적금 부으며 살고 있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제 사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부모님께 이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을 텐데 이런 거지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내가 뭐하러 시집 가겠냐고 부모님 앞에서 큰소리 쳤어요. 다음날 남친과 다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요. 남친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자기가 했던 말들 모두 후회한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좀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빠와 어머니는 내 사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내 동업자인 친구를 내쫓으라 한 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본성을 드러낸 오빠랑 어머니와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알아서 오빠와 오빠네 가족에게 잘 했을 텐데 이제는 의심이 계속 깊어져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했네요.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한 것도 농담이었다 한 것도 천여 믿을 수가 없으니 여기서 정리하고 예약했던 것들 모두 취소하자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 전화 안 받았어요. 저희 아빠가 남친 전화를 한 번 받아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에 좀 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저의 의지가 확고하니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좀 봤지만 저희 부모님이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라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니 마음이 잘 추스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친과 어머니가 거짓은성을 결혼 전에 드러내서 다행이네요. 동업자를 내치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건 개념도 없다는 뜻이죠. 잘 결정하셨습니다. 멋진 남자가 생각보다 빨리 생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